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촬영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한석규, 차승원 주연의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동물적 감각의 형사와 완벽한 도둑이 펼치는 전대미문의 범죄극을 그려낸 영화인데요. 눈에는 눈에서 맡은 캐릭터는요. 어려운 캐릭터죠. 복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인데 불덕처럼 한번 잡은 범인이라고 봐요. 그런 것은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차승원 시대에 끝까지 물건을 얻은 그리고 잡으려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장르가 범죄 스릴러인 만큼 이날은 위험천만한 차량 추격씬이 펼쳐졌는데요. 멋있는, 멋진, 그리고 아주 볼거리 있는 괜찮은 영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극장에서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